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플러썸 파이트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보물카드를 빨리 배 위에 싣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3부터 10까지 적혀져 있는 배 토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토큰은 마이너스 1, 2, 1, 이 점수 토큰이 3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참조할 수 있는 참조 카드가 들어있고 배의 시를 보물카드가 총 64장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3, 4, 5, 6이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하고 7, 8, 9, 10이 반대편에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점수 토큰을 2점, 1점, 마이너스 1점을 한 세트씩 이렇게 3세트를 놓고 각 플레이어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카드를 나누어 봤습니다. 플러스 온 파이트는 2인에서 6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2인에서 5인이 함께 즐긴다면 각 플레이어마다 카드를 잘 섞어서 10장씩 나누어 주고 6인이라면 각 플레이어마다 8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이서 플레이한다고 가정하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플레이어마다 10장의 카드를 받고 남은 카드는 덱을 만들어 두어서 이 옆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만약 숙련자들이 함께 플레이를 한다면 10장의 카드를 받은 것을 드래프트 형식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받은 10장 중에 자신이 원하는 카드 하나만 고르고 놓고 왼쪽 플레이어에게 9장의 카드를 넘깁니다. 나는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받은 9장의 카드 중에 또 한 장을 고르고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계방향으로 카드 덱을 한 장씩 고르고 서로 넘겨줍니다. 내 손에 고른 카드가 10장이 될 때까지 이렇게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카드 한 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패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패스할 때까지 더 이상 차례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스를 신중하게 하고 카드 한 장을 배치하는 규칙은 카드에 적혀져 있는 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우선 카드를 살펴보면 큰 숫자로 적혀져 있는 게 이 카드의 보물 가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져 있는데 작은 숫자 중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숫자 배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4라는 카드는 3, 4, 6, 8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카드는 4회만 올라갈 수 있는 카드고 가치가 꽤 높죠. 그리고 이 카드는 5와 7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가 정해져 있고 카드의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작은 숫자로 적혀져 있는 숫자들은 보물의 가치 숫자의 약수들입니다. 24를 이곳에 배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 순서가 되어서 다른 플레이어도 배치를 하는데 6이라고 적혀져 있는 배에 올리려면 기존에 놓여져 있던 카드보다 더 높은 가치의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4보다 낮은 카드의 가치는 이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60이라는 카드를 이곳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를 진행하면서 카드 한 장을 배에 싣는데 배가 총 8개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실을 수 있는 배가 정해집니다. 4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총 4개의 배가 카드로 실리게 되면은 나머지 4개의 배는 카드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5인 플레이라면 5개의 배가 활성화되고 6인 플레이라면 6개의 배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패스를 한 플레이어는 계속 기다리다가 모든 플레이어들이 패스를 했을 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치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스를 한 플레이어부터 다시 또 차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배에 실려있는 카드가 또 없기 때문에 새롭게 4개의 배를 활성화해서 그곳에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페널티가 있는데 내가 카드를 지불하다가 한 장의 카드가 남았는데 이때 낼 수가 없어서 패스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로 카드 덱에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를 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게임은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자신의 손패에 있는 카드를 다 배 위에 올린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라운드가 종료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손패에 들고 있는 카드 중에 가치가 가장 높은 카드를 보여줍니다. 카드의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카드를 보여주고 이 중에 가치가 가장 높은 카드를 들고 있는 플레이어가 꼴찌입니다. 가치가 낮은 카드를 들고 있는 플레이어는 2등이 되겠죠. 이번 라운드 점수 토큰은 가장 먼저 손패에 있는 카드를 다 배에 올린 플레이어가 2점을 가져가고 그때 카드의 가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1점 카드의 가치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1점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0점입니다. 한 라운드를 진행할 때마다 점수 토큰을 배분하게 되고 총 3라운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때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와서 잘 섞어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덱에 있는 카드가 다 떨어졌을 경우에 버려진 카드 더미를 섞어서 다시 더미를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점수 토큰에 의한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최종 승리하게 되고 그때 동률이라면 2점 토큰을 더 많이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2점 토큰을 획득한 개수도 똑같다면 마지막 라운드에 2점 토큰을 가져간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플러썸 파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배치하는 간단한 게임이고 생각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보드 게임에 이름답게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플러썸 파이트 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